금일 너희가 수행할 작전은 DMZ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. 네, 명심하겠습니다. 병명장. 작전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그 즉시 제거해도 좋다. 니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가 되는 거야. 알겠나? 예. I don't know what I do. 둥근 위험이. I don't know. 너무 좋아져. 해봐서 Age 2 적응하자. 빨리 정기. 미안해. 그게 무슨 일인지 알 waste? 안 하면, 이거 뭐지? 이거 언제는 알아서 아는 ش어는게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